안녕하세요. 만화보는 혁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밀짚모자일당에 현상금 수배지에 쓰인 사진들이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원피스 비하인드 스토리. 루피 일행이 찍힌 곳을 찾아라. 지금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루피 선장입니다. 루피의 현상금 사진을 잘 보면 왼쪽 하단에 우소배 뒤통수가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루피가 현상금이 걸린 시점은 아론격파 치크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루피의 사진은 우솝과 처음 만난 실업마을, 상대와 만난 해상 레스토랑 발라티에, 그리고 아론파크가 있던 코코야시 마을 사이에서 찍힌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었고 우솝 뒤통수 너머로 땅이 보이는 것을 보아 해상 레스토랑인 발라티에는 제외가 된다는 것까지 유추해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루피는 실업마을과 코코야시 마을 중 한 곳에서 사진을 찍은 것인데 아론 일당과 한통속이었던 레즈미 대령이 루피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아론격파 이후 현상금을 걸기 위해 코코야시 마을에서 찍어간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사진은 현상금 사업까지 계속해서 쓰이다가 2년 뒤 현상금 5억이 걸리는 순간부터 다른 사진으로 교체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루피의 현상금 사진이 바뀐 것을 모르고 계시던데 아마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어서 눈치채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솝의 뒤통수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고 배경 또한 연두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새로 바뀐 사진은 언제 찍힌 것인가 알아볼까요? 새로운 사진은 보플라밍고를 쓰러뜨린 이후부터 사용되었기 때문에 샤본디제도부터 해서 1만 미터 어인섬 출입금지에선 펑크하자드 정연의 나라 드레스 로자 사이에 찍힌 것을 알 수 있었고 사진 속 루피가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루피는 샤본디제도와 어인섬에서는 붉은 옷을 입고 있었고 펑크하자드에서는 겨울옷을 드레스 로자에서는 해바라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펑크하자드와 드레스 로자는 제외가 되어 사진은 샤본디제도부터 어인섬 사이에서 찍힌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배지의 사진만으로 더 이상의 유추는 힘들지만 추후에 나올 동료들이 어인섬에서 사진을 찍혔기 때문에 아마 루피도 어인섬에서 찍힌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루피는 현상금 15억이 걸린 현재 시점에도 이 사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로입니다. 조로의 첫 현상금은 크로커다일 격파 직후에 생겼기 때문에 찾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진 왼쪽 하단을 잘 보시면 무속이 또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 사실은 저번 원피스 TMI 3편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만 원피스 팬들조차 잘 모르는 사실이라 2차 창작된 팬아트나 구찌에서조차 무속이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확실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속이 사진에 함께 나와준 덕분에 추리가 쉬워졌는데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밀짚모자 일당이 알라바스타 광장에서 숨겨진 폭탄을 찾을 때인데 무속이 크로커다일의 입장에서 찾겠다면 코스프레하고 돌아다니다가 조로에게 한 대 얻어맞기 직전입니다.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 기다란 코와 코스프레한 손가락 확실히 무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조로의 첫 번째 현상금 사진은 알라바스타 왕국에서 찍힌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현상금 1억 2천만까지 계속 쓰이다. 2년 후 도플라민고 격파 이후 새롭게 갱신됩니다. 비교해 보면 두 건을 쓰고 있고 무속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사진은 언제 찍힌 것인지 알아볼까요? 새로운 사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건과 모래먼지입니다. 그래서 샤봉기 제도부터 드레스로자까지 싹 다 뒤졌습니다. 두 건은 어인섬 전투와 드레스로자에서 피카를 베어버릴 때 단 두 번만 사용했었고 현상금 사진과 비교해 보면 드레스로자에서 두 건을 착용했을 당시에는 잔 상처가 있었지만 수배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 결정적으로 조로가 두 건을 쓰고 있었을 때는 대부분 공중에 있었으며 입에 검을 물고 있었고 입에서 검을 내려놓았을 때는 벽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배경과 밀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조로는 벽에 매달린 채로 두 건을 벗어버립니다. 도로 조로의 새로운 사진이 찍힌 장소는 어인섬이 되겠네요? 이후 조로는 현상금이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진이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미입니다. 나미는 장소를 조금씩 좁혀나갈 필요 없이 좌측 하단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좌측 하단에는 프랑키 패밀리와 물물고기 그리고 분수대가 있는데 여러분도 눈치채셨다시피 워터세븐에서 파티할 때입니다. 심지어 나미가 입고 있는 수영복 또한 워터세븐에서 입고 있던 수영복입니다. 고로 나미의 첫 번째 현상금 사진은 워터세븐이 되겠습니다. 나미는 자신을 지역잡지기자라고 소개한 해군사진부의 개소가 사진을 찍어줬다고 하네요. 예쁘게 나온 건 만족한다고 합니다. 나미는 이후 현상금 변동이 없었고 2년 뒤 도플라밍고를 격파하고 나서야 현상금 인상과 함께 사진이 갱신되었습니다. 비교해보면 포즈는 비슷하지만 각도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네요. 이 새로 찍은 사진은 언제 찍은 것인지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좌측이 아닌 우측 하단을 보시면 산호초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짝 보이는 옷도 어인섬에서 입고 있던 옷과 일치합니다. 그리하여 나미의 새로운 사진은 어인섬에서 찍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후 수배직 행신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우솝입니다. 우솝은 저격왕 가면을 쓰고 있어 추리가 쉬웠습니다. 우솝의 현상금이 나온 시점은 NES 로비 사건 직후이므로 그 전까지 우솝이 가면을 썼던 곳은 바다열차 퍼핑톰, 밤이 없는 섬 NES 로비, 그리고 워터세븐 파티에서 우솝이 아닌 척하며 가면을 쓰고 어울렸을 때입니다. 수배직 사진의 배경을 잘 보시면 맑은 하늘인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다열차에서는 내내 밤이었으므로 퍼핑톰은 제외, 가면 위쪽으로 상처가 난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파티가 아닌 전투 중으로 보임으로 워터세븐도 제외가 됩니다. 우솝이 사진 찍힌 곳은 NES 로비가 되겠네요. 장소를 조금 더 특정 지어볼까요? 사진 우측을 보면 가면이 부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면이 언제 부서진 것인가 찾아본 결과 사법의 탑 내부에 잠입하여 제브라에게 한 대 얻어맞았을 때였습니다. 고로 사법의 탑 외부는 제외가 되고 사진 속 하늘은 푸른 하늘이기에 버스터콜에 의해 하늘이 잿빛이 되기 이전이라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다시 찾아본 결과 이 사이에 우솝은 내내 사법의 탑 옥상이 있었습니다. 로빈에게 열쇠를 건네주기 위해서요. 우솝이 사진 찍힌 정확한 장소는 NES 로비 사법의 탑 옥상이 되겠습니다. 이후 우솝의 현상금은 변동이 없다가 2년 후 도플라민고 벽파 이후 현상금 인상과 함께 사진이 갱신되었습니다. 비교해서 볼까요? 이제는 가면이 아닌 맨얼굴이 나오게 되었고 이름 또한 저격왕에서 다두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 언제 찍힌 것인지 모두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바로 우솝이 드레스로자에서 장난감을 해방한 직후 하이로딘이 우솝을 들어 올렸을 때입니다. 의상도 드레스로자에서 입은 의상이고요. 도로 우솝의 새로운 사진은 드레스로자에서 찍힌 것이 되겠습니다. 이후 수배지 갱신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디입니다. 상디의 첫 번째 사진은 유감스럽게도 그림인데요. 해군 사진부에 속해 있는 아타치라는 남자가 상디를 찍을 때 실수로 카메라 렌즈 뚜껑을 열지 않는 바람에 검은 화면만 나오게 되었고 이를 대처하여 몽타주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상디가 우울해했던 기억이 나네요. 상디의 이 수배지는 2년이나 쓰이다가 도플라밍고 격파 이후 현상금과 함께 새로운 사진으로 갱신되었습니다. 비교해볼까요? 먼저 몽타주였던 수배지가 드디어 사진으로 바뀌었네요. 또 생사불문이었던 것이 생포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힌 것인지 알아볼까요? 눈에 띄는 특징은 하늘을 날고 있는 물고기와 하트로 변해버린 눈 그리고 젖어있는 몸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눈치채신 것처럼 어인섬입니다. 세 가지 특징이 모두 일치하네요. 상디가 사진 찍힌 장소는 어인섬이 되겠습니다. 상디의 수배지는 특이하게 한 번 더 바뀌게 되는데요. 비교해서 보시죠. 제일 먼저 생포한정이 다시 생사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 또한 상디의 풀네임인 빈스모크 상디로 바뀌었네요. 현상금도 1억 5300이 올라 3억 3000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제일 중요한 사진은 새로 갱신되지 않았네요. 상디는 1부, 2부 모두 구력사진만 쓰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초파입니다. 초파의 단서는 바로 줄줄 흘리는 침과 솜사탕이었는데요. 초파가 솜사탕을 보고 침을 줄줄 흘린다는 것은 솜사탕이 무슨 맛인지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데뷔백 파이트가 열린 롱링롱랜드에서 솜사탕을 처음 본 초파는 침을 흘리기는 커녕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이후 솜사탕을 먹고 나서야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초파가 사진을 찍힌 시기는 솜사탕을 처음 먹어본 롱링롱랜드부터 현상금이 나온 애니의 스로비사건 직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단서가 없어 범위 축소가 어려웠지만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사진 속 초파는 매 에피소드마다 메고 있던 가방을 메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 다 뒤졌습니다. 초파가 솜사탕 맛을 본 롱링롱랜드부터 애니의 스로비 사건 직후 사이에 가방을 메고 있지 않았던 적은 메리오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워터세븐 뒤풀이 파티 때 단 한 번이었습니다. 고로 초파가 사진을 찍힌 장소는 워터세븐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계속해서 쓰이다가 2년 후 도플라밍고 격파 직후 현상금 인상과 함께 새로운 사진으로 갱신됩니다. 비교해서 볼까요? 구도는 비슷하지만 배경과 의상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고 현상금도 무려 두 배나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과연 어디서 찍힌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의 힌트는 의상 당 하나뿐이었는데 초파 이 자신 남들 다 옷 갈아입을 때 지 혼자서만 펑크하자드 중반부까지 안 갈아입었습니다. 펑크하자드에서는 솜사탕을 먹을 상황이 아니었던 것을 고려해보면 샤봉디제도부터 어인섬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아마 다른 멤버들이 모두 어인섬에서 찍힌 것을 고려해본다면 초파도 어인섬에서 찍힌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후 수배지 갱신은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로빈입니다. 로빈은 밀짚모자일당을 만나기 전인 20여 년 전부터 수배자였습니다. 수배지를 보면 일반 수배지와 다른 점을 볼 수 있는데 생사 불문이라던가 해군 마크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후로도 계속해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오다셈의 의도로 보이네요. 일반 수배지와 비교해서 볼까요? 생사 불문과 상세 정보 그리고 해군 마크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배지의 사진은 로빈이 오하라에서 입던 옷과 같은 것으로 보아 아마 오하라에서 도주한 직후에 찍힌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진이라 정보가 너무 부족하네요. 이 수배지는 20년이 지나서야 새롭게 갱신될 수 있었습니다. 비교해서 볼까요? 어린아이의 얼굴에서 성인의 얼굴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수배지에 빠져있던 것들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힌 것인지 알아볼까요? 사진을 보면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상처는 애니에스 로비에서 입은 상처와 일치했습니다. 검은 옷과 먼지바람도 일치하고요. 도로 로빈의 두 번째 사진은 애니에스로 비해서 찍힌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2년간 쓰이다가 도플라밍고 격파 직후 현상금 인상과 함께 새롭게 갱신됩니다. 비교해서 볼까요? 포즈와 의상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네요. 세 번째 사진은 언제 찍힌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속의 로빈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 샤봉디 제도부터 드레스로자까지 로빈의 인상착의를 전부 조사해봤습니다. 펑크하자드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지 않아 제외를 하고 숲에서의 로빈은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드레스로자도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샤봉디 제도나 어인섬 둘 중 하나라는 것인데 사진 우측 상단에 꽃잎이 날린다는 것은 전투 중이었다는 것이므로 싸우지 않았던 샤봉디 제도도 제외가 되어 로빈이 사진 찍힌 곳은 어인섬이 됩니다. 이후 수베지 갱신은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프랑키입니다. 정부는 프랑키의 본명이 커티프람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베지에는 프랑키라고 써두었네요. 이 사진은 언제 찍힌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키의 이 상처 모양은 애니에스 로비에서 입은 상처와 동일하며 입고 있는 옷 또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뒤로 보이는 대포와 검은 연기를 보니 버스터콜과 대치하는 중인 것 같네요. 고로 프랑키가 사진 찍힌 곳은 애니에스 로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2년간 쓰이다가 도플라민고 격파 이후 새롭게 갱신됩니다. 살펴볼까요? 얼굴이 맨 얼굴에서 프랑키 장군으로 대체되었고 이름 또한 별명인 프랑키가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드레스 로자 메인 파티 중 유일하게 1억을 못 넘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프랑키 장군은 어인섬과 펑크하자드 단 두 곳에서만 등장했는데 사진 좌측 상단에 산호초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산호초가 이 슬림 안무한 펑크하자드는 제외가 되어 어인섬에서 찍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갱신은 없었습니다. 아홉 번째로 브룩입니다. 브룩은 밀짚 모자일 땅에 들어가기 무려 50여 년 전부터 이미 수배자였는데요. 로빈보다 30년이나 먼저 나온 수배지임에도 생사불문이나 해군 마크 등이 모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배지의 사진은 본편에 등장하지 않았던 과거의 사진이라 안타깝게도 추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룸바 해적단 때 찍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수배지는 50년간 쓰이다가 도플라민고 격파 직후 새롭게 갱신되었는데 사진이 아닌 소울킹 콘서트 포스터로 수배지를 대신하였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긴 포스터였는데 하단 부분을 삭제하고 현상금과 인적사항 그리고 생사불문을 새겨넣었습니다.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냥 포스터에 대충 새겨넣고 끝내버렸네요. 뭐 멋있기는 합니다. 이후 수배지 갱신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배입니다. 징배 또한 밀짚모자일 땅에 들어오기 15년 전부터 이미 수배자였습니다. 사진 뒤로 돗대가 하나 보이는데 이 역시 그룹과 마찬가지로 본편에 등장하지 않은 과거의 일이라 어디 사는 누구의 배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징배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현상금이 2억 5천으로 올랐을 때도 4억 3천 8백으로 올랐을 때도 단 한 번도 현재 버전의 수배지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현재의 사진은 추측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와노쿠니 전투가 끝나면 일행들 모두 한 차례 현상금이 오를 텐데 그때서야 현재 버전 사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초안을 만들었을 때는 25분 정도가 나와 추리고 추린 내용인데도 길이가 제법 길어 놀랐네요. 이번 주제 특성상 수배지도 최대한 똑같이 그려야 했고 영상에 쓰인 컷수도 200개가 조금 넘어 만드는데 배 좀 먹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일행들의 사진이 또 갱신되는 순간이 온다면 2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